지난 2008년 창립한 사단법인 기독교화의 중재원이 오늘 서울 강남중앙침내교회에서 개원 10주년 감사의비를 드렸습니다. 기독교화의 중재원은 지난 10년 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공식적인 분쟁 해결기구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교회 내 법률적 분쟁을 소송의 대안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기독교화의 중재원은 지난 10년 동안 중재원을 위해 수고한 한국 피스메이커 등의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.